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우, 여긴. 저기 있다. 딱 저기 있다. 그런데 다그는 진짜 크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도 파네. 그렇죠. 따로따로도 있네. 우리는 어떻게 가질까요? 통을 가질까요, 아니면 잘라서. 그래도 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해체해도 되고요, 어떻게. How much? 1... 18? 싸네. 얼마야? 7,000원 진짜 싸네. 7,000원 괜찮네, 7,000원 괜찮네. 진짜 큰다, 그럼. 일단 한 마리 사자, 그냥. 어? 그런데 진짜 확실히 안 잘라도 괜찮은 거지? 제가 잘랄게요. 아, 이게 또 자신감이 넘치니까 내가 어떻게 또 말릴 수가 없네. 그라시아스. 되게 쑥스러운 것 같아. 이거? 고맙습니다. 진짜 맛있게 하시고 계시네. 진짜 맛있게 하시고 계시네.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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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틴. 여기야. 바로 여기다. 아, 여기. 와. 치킨 숲 같은 거 팔 것 같거든? 그치요. 물어보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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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저기 뭐 약간. 아, 여기. 여기. 이거 닭 슈퍼 먹을까? 어, 슈퍼, 닭. 치킨 숲이 제일 낫겠지? 그치요. 우리 치킨, 치킨 먹어야 되니까 치킨. 치킨 숲. 치킨 숲. 치킨 숲. 폴로 폴로. 뭐 재료를 먼저 넣고. 와우. 와우. 와우와우와우. 오우. 일단, 일단 그냥 먹어볼까? 네. 와우. 어때요? 응. 되게 진해. 되게 진하고. 와, 시원해. 시원해. 와우. 고수의 향이 있어서 엄청 느끼하진 않아. 그렇죠. 프레쉬. 약간 동남아 음식 느낌도 좀 나고. 아니, 이 시조 빼고 면 같이 있고, 닭 같이 있고, 감자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잘 어울려요. 와우. 치킨로드